다음 환자 들어오세요. 나 여기 있어! 아니 어떤 사람이 애 머리에 피가 난다고 1, 2번 전화했지 뭐야. 근데 그 엄마는 없어졌고 내가 갖고 왔단 말이야. 진짜? 자, 아가야 내려와. 이거, 이거. 아이고 죽네, 사상 죽어. 자, 머리가 다쳤다고 했지? 한 번 머리에다가 한 번 이렇게 이럴 수가 있어. 어, 머리에 무슨 싫어요, 피나요, 피나요 소리가 나네. 그러면 이제 재호가 수술을 해야 돼요. 아, 피가 나요. 그러니까 수술할 때 붕대도 감을 거예요. 아이고, 지금 자지 말고. 저기요. 자야, 자면 안 돼요. 주사 넣을 거야, 가는 사람은 주사. 자야, 대왕 주사. 자, 머리에 놔주세요. 자국이 났어. 아, 한 번, 한 번, 한 번, 혈압증. 가면서 혈압제 좀. 아니, 여기다가 안 돼. 아, 괜찮아요. 아니, 여기다가 하면 돼. 머리, 혈압. 머리도 혈압이 돼요. 머리, 혈압이 좀 안 좋네요. 아, 머리, 혈압이 좀 안 좋네요. 아, 이거 다시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여기 머리 주사 나왔고 그러면 곧 잠이 올 거예요. 잠이 감긴다. 잠이 감긴다. 잠이 감긴다. 소율아, 바보 똥개. 아, 아니, 손이 안 돼. 다, 다. 아, 이제. 바보 똥개. 하하하하. 지아동 씨아 언니. 하하하하. 뚱뚱이 엄마. 하하하하. 아, 자네, 자네, 자네. 자, 그럼 슛을 들어가요. 하하하하. 자, 먼저. 가면서. 이거 들고. 머리 잘라네. 머리 잘라야지. 이 머리카락도 다 잘라니까. 으어우워워워아. 하하하ā. 됐어. 근데 왜 환자가 움직이지? 자, 그 다음에. 이거를. 숭숭숭. 피를. 피를 그냥 닦아줘, 상호사. 하하하하. 몸에 빵인가 봐. 하하하하. 이렇게 피를. 복닭 obtokes고. 어. 괜찮으셨어요. 어우. 이제 분자를 가능했 으둬. 하부와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자, 이제 환자분 곧 깨어낳께요. 하하하하. 환자분 3주간에 일어났어요. 근데.. 이님, 왜 온 세상이 파래요? 파랗? 어 진짜 파랗 어 진짜 파랗? 어 알겠어 원래 그런 나라야 우린 파란나라거든 손님 얼굴이 불쌍한거야? 야 너 제 장신이 아니구만 진짜 진짜 아무여 알겠어 그럼 한 번 눈대를 감을게요 이거 문제 얼굴 좀 잠깐 일어나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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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붕대가 나라 그래 네 알겠어요 어 붕대가 풀리네 붕대가 자 이렇게 저희가 초보예요 아니 눈 안 보이잖아요 여기요 아니에요 저기요 여기 뭐야요 저기요 근데요 이상한 냄새 나요 발냄새가 나요 저기요 여기 발냄새 나요 눈끈 여기 발냄새 나요 여기까지 다 만든다 발냄새 진짜 발냄새 나요 아 진짜 발냄새 지금 발냄새 아 너 지릴 거 같아 누구 발냄새예요 박씨야발냄새 박씨야발냄새 밀어라 무서워 아니 맞아요 아니 자 이러고 가시면 되요 안녕히 가세요 아 잠깐 일로 와보세요 아니 뭐 저기요 잠깐만 가수사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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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하 여기 눈 아니 아 하 아 하 자 이상태로 집에 가시면 되요 알겠죠 다음에 또 오세요 다음주에 또 오세요 그 이제 다음달에 들어갈게요 네 안녕하세요 어구아 미나분 또 오셨구나 미나분 또 오셨구나 미나분 또 오셨구나 미나분 또 오셨어요 미나분 이제 뿌려줄게요 5,4,3,2,1 살짝 보지 마시고 신붙었어 우와 닫았다 근데 의상 선생님이 어디갔지? 난 여기있어 아니 어떤 사람이 아이가 막 편도회때문에 119에 연락했다고 아 편도회미 아니지? 다시 다시 컷 참아 할 수가 없었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시